해운대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은 해운대구 반여동 민방위교육장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직접 체험하며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의 시설은 심폐소생술 체험과 안전장비 전시관람이 진행되는 민방위교육장과 생활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체험관은 생활안전교육공간, 지진체험공간, 화재진압체험공간, 연기탈출체험공간, 완강기체험공간 등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체험교육이 진행됩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 내부에서 심폐소생술 체험을 진행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안전교육공간에서는 각 시설을 직접 체험하기 전 모니터를 통해 안전사고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을 영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배영TV 모니터를 이용하여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실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지진체험공간 지진체험공간은 시뮬레이터와 지진상황을 연출하는 각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진강도를 조절하며 초진, 본진, 여진 등으로 나누어 실제 지진상황과 같은 현실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화재 진압체험공간은 소화기의 구조와 작동원리, 작동법, 화재 발생 시 신고 요령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는 장소로서 가상화재 상황에서 센서가 장착된 스크린에 소화기를 분사하며 올바른 소화기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물이 나오는 소화기를 스크린에 쏘아 화재 모니터에 불을 끄는 체험공간입니다. 연기 탈출 체험공간은 화재 시 복잡한 건물 내부 모형을 연출하여 연기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벽을 따라 이동하며 비상탈출 동선으로 탈출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스모그 머신에서 스모그 액이 방출되면 방안 가득 연기가 차게 되고 벽면 유도 등에 의존하여 연기를 뚫고 출구로 가는 훈련입니다. 완강기 체험공간은 일반 건물이나 대형 건물에서 화재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완강기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침착하고 안전하게 완강기 장착법을 실습하고 작동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안전체험공간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실습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체험교육 장소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 화재, 연기 탈출, 완강기 탈출 상황 등을 실제 생활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안전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시 올바른 대응 요령을 체험해보는 데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이 언제든 준비된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체험시설 여기는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입니다.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